사실 이 야당이 문제인데 지금 야당만 똑바르면 지금 걱정할게 없는데 이 야당 자체도 저는 여전히 윤석열과 아주 깊이 내통돼 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양정철 움직이는 거 보면은 서경치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이 단독국회에 임박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문제는 원래는 정권 초기에는 여당이 급해야 돼요. 여당이 당장 지금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켰죠. 여당이 개각을 하면은 자기들이 개각을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을 입법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 조직법을 안 건드렸어. 대표적으로 지금 여성부가 어떡합니까? 여성부 없애겠다며? 여성부 없애려면 정부 조직법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 현동훈이가 하겠다는 거 전체다. 이민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사 권력 갖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아시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당이 먼저 개헌을 해가지고 막 이 입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입법을 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헌법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국회가 필요 없는 거야. 여성부 같은 경우는 폐지시키기 싫으니까. 여성부 폐지를 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은 빨리 개헌해가지고 정보조직법 개정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폐지시키기 싫으니까 안 해. 그냥 배째라야 배째라. 입법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그새 뒤에서 해버리지. 대통령은 술 다 먹고 놀러다니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야당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여당이 급할 게 맞는데 여당 그냥 배째고 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지금 다수니까. 이때는 야당이 단독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를 해서 개헌해가지고 뭘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뭐 개헌해가지고 무슨 의장단 선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개헌을 해서 첫째 국회 운영일을 바로 열어서 김건희 부속실 문제, 윤석열이 술초 마시고 다니는 문제, 요즘 청와대 유원지 만든 문제 이것들을 다 조사해야 돼요. 한마디로 청와대를 옮기면서 벌어진 무수한 민폐를 지금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그 공사 문제. 이걸 국회 운영일을 열어서 청와대 실장부터 김건희까지 다 불러가지고 다 다 지금 따져물어야 돼요. 지금 이 여당이 국회를 열고 싶지 않은 게 국회가 열리면 운영일을 열렸을 때 청와대에 끌려놔서 박살난 수가 있어 지금. 그 운영일을 여는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운영이 가지고 안 되겠다는 국정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거지. 대충 국회 열어서 이제 또 뭐 상임위 몇 개 나눠먹고 뭐 이러다가는 또 어제 끝나는 거예요. 야당이 국회를 열라는 전제는 열어가지고 운영이 국정조사, 더 나가서 특검법 발의, 통과, 그리고 장관 몇 놈은 탄핵을 시키던지 아니면 해임건의를 하던지. 아니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한동훈이 하는 거 다 불법이거든. 그럼 장관 탄핵을 하던지 장관 해임건의를 하던지. 그럼 이번에 인사청문회 없이 들어가는 애들. 그래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안 할 바야 국회에 열지 않는 게 나아요. 이런 거 안 할 바야.